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트 하트 일전에 제가 물꽂이 해놨던 하트등굴 러브체인 하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러브체인이에요. 이름이 러브체인이에요. 얘를 여기다가 심어줬던 도영공박님이 차주전자에 용으로 만들었던 것을 제가 구멍을 뚝뚝 뚫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화초심을 하고 그 주인이 러브체인드 되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엄청 자리잡아서 너무 잘 자라주고 있어요. 또 이렇게 길게 기존에 해놨던 아이도 너무 길어서 또 이렇게 들쭉날쭉한 아이들 잘라서 오늘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다이소 천원짜리 플라스틱 그릇에 심어놨던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러브체인이 오늘 하나 만들어서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 집 러브체인 모두에요.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에요. 다이소에서 오래된 이렇게 생긴 곳에다가 제가 심어서 키우고 있는 러브체인 엄청 길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한참 내려갑니다. 2미터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꽃이 또 조롱조롱 매달렸네요. 꽃 보이시죠 이렇게 꽃 핀 아래쪽으로 잘라서 오늘은 그냥 물꽂이 하지 않고 바로 심어 볼게요. 아주 쉬운 아이랍니다. 잘 자라고 꽃들 많이 맺혔죠. 꽃 많이 폈어요. 근데 귀여운 꽃들이에요. 꽃이 요렇게 생겼답니다. 얌체같이 생기기도 했죠. 군데군데 꽃이 많이 맺혀 있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귀여운 꽃을 자주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이 작은 꽃에서도 향기가 날까요? 제가 코에 대보니까 풀 향기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뚝 자르려고 보니까 아래쪽에 꽃이 엄청 제가 못 보던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죠. 좀 미안한 생각이 막 드는데 꽃 좀 보세요. 군데군데 다 다 이 꽃이 매달려 있네요. 제가 몰랐어요. 이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줄. 아 그래서 너무 길다. 너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너무 맺혀 있네요. 어머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안 봐주고 삐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약간 단정해졌나요? 꽃이 많이 잘려나가서 좀 미안하네요. 또 이렇게 잘라줘야지만 얘들이 또 더 잘 자라요. 머리도 조금 잘라가면서 길러야 더 예쁘게 길듯이 얘들도 그냥 끝에 성장점을 잘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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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 테이크아웃 컵 두 개에다가 아래에 가위집을 두 개 물 빠지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제가 분거제랑 제라늄 분갈이 하고 나온 재활용 흙입니다. 재활용 흙 사용해도 충분히 얘들이 잘 자라구요. 이렇게 삽목 해서 뒀다가 기회될 때 나눔 할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크게 어려운 것이 없구요. 그냥 뚝뚝 잘라줘요. 이렇게 가지런히 끝을 이렇게 가지런히 들쑥날쑥하면 안 묻히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가지런히 하시고 한마디 두마디 정도까지 이제 묻어 줄 거예요. 그냥 흙에 뽀송뽀송한 흙이에요. 물이 있는 흙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흙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 줄 거에요.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며칠간은 물을 안 줄 거에요. 물을 안 줘도 얘들 안 줬거든요. 뿌리가 썩지 말라고 저는 물을 안 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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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거뜬하게 물을 안 줘도 문제없이 잘 지낸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얘들이 이 줄기 줄기가 머리카락처럼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위에다가 살짝 누름돌 이렇게 올려줍니다. 또 해볼게요. 재활용 흙입니다. 같은 재활용 흙이에요. 다듬으니까 또 두 개 정도는 나오네요. 이 아이는 뭐 물을 너무 줘도 넉넉히 줘도 괜찮고 물을 좀 말려도 순한 베란다 안쪽 벽 쪽에서 내내 저 자리에서 잘 커주는 그러면 햇빛이 거의 안 들죠. 그래도 무난하게 잘 커는 아이구요. 까탈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그냥 저는 입 안 떼고 그냥 합니다. 여기는 꽃이 좀 많이 달린 쪽이라 좀 제가 미안한 아이입니다. 약간 넉넉하게 이렇게 잡고 보세요. 이 삽목이란게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뭐 하나도 어려운게 없어요. 그냥 재밌게 하다 하면 요령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뿌리가 어떻게 하면 뿌리가 썩더라 삽목은 거의 물 물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삽목을 하잖아요. 근데 얘도 다육비처럼 물 많이 주지 않고요. 요 상태에서 그냥 누름돌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게요. 묻어놓은 뿌리가 빠져나오지 않게 요렇게 요렇게 러브체인 이랑 스킨 쪽에 같이 늘어지는 쪽에 같이 이렇게 올려줄거고요. 여기 베란다 안쪽입니다. 안쪽 창쪽 아니고요. 안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또 새 엄마 새 주인을 만나겠죠. 너무 풍성하게 자리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예뻐요. 오늘 러브체인 삽목해봤고요. 다음 나눔할 때 러브체인 소식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